핀골프 G425 풀세트! 핀골프 G425 드라이버! 핀골프 골프팩! 태국 음식 가맹점 쿠폰! 스타벅스 기프트콘까지!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세요!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? 똥 드라이브 챌린지! 여러분들의 소원에 힘입어 6월 6일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합니다! 참여 방법은요! 스크린 골프장에서 티샵부터 공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공의 최종 거리가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래 보이시는 해시태그를 단 다음에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!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? 걱정하지 마십시오! 카카오톡 채널에서 롱드라이브 챌비를 검색한 후에 1대1 채팅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! 보존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 이벤트 6월 6일까지 참여하시는 본 이벤트에서 주말에 업로드해주시는 분들 중 20명에게 추첨을 통해 패티 타와타나키 선수의 사인이 담긴 모자를 그리고 여성 참가자분들 중 선착순 20명에게 볼 마우커 세트를 드립니다! 하나 금융으로 소속 패티 타와타나키 선수의 첫 LPGA 우승 기념! 롱드라이브 챌린지!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! 내가 나가야 돼! 내가 이제 나가면 1등이다! 팍! 신비하다! 1등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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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4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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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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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